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수학영역 장영진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기말고사 거의 다 끝난 학교도 있고 끝나가는 학교도 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어떻게 수학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또 퀘스트 앞에 섰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고민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 지금까지 내가 기출을 좀 얼만큼 봤는데 아니면 개념은 어느 정도 다져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6평 점수는 이 정도였고 7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 정도가 점수가 나온다. 아니면 N수생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모의고사들 치잖아요. 그런데 이 여름방학이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갈림길이 두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요? 기출을 더 다져야 될 것 같아요. 개념과 기출을 조금 더 다지고 모의고사는 좀 빠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기출을 좀 볼 만큼 본 것 같으니까 모의고사를 좀 빨리 풀고 싶어. 문제풀기량을 늘려야 될 것 같아. 가뜩이나 6평의 중킬러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이 중킬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 이런 욕구를 가진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둘 중에 뭐가 옳고 그른 것이냐에 대한 사실 완벽하게 갈라지는 정답이란 없습니다. 각자의 처지에 맞게 상황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한 후에 올바른 학습 전략을 짜는 게 맞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학습 방향에 대한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결국 크게 보면 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방학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학생도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굳이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을 텐데 첫 번째 학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실물을 좀 푼다 이거죠. 난 이제 기출도 좀 봤고 구체적으로 좀 많은 문제를 좀 풀고 싶어. 실물을 풀고 싶어. 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학생들도 잊지 않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실전모의고사는 결국 기출을 보고 나서 기출을 학습한 이후에 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기출 끝, 개념 끝, 기출 끝, 그 다음에 실무 이렇게 완전히 구별돼서 학습이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실전모의고사를 하는 거 좋아요. 여름방학에 실전모의고사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실물을 통해서 기출과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꼭 수반돼야 된다. 지금은 10월이 아니야. 구평이 끝나고 정말 마지막 단계가 아니죠. 심지어 마지막 단계에서도 기출은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전모의고사를 푼다 하더라도요. 그 실전모의고사의 주요 문항들 중에 내가 개념 학습을 했을 때 어떠한 개념들이 적용이 되는가. 또 기출 문제 중에 어떤 기출들과 연결고리가 연관성이 있는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다시 복습에 들어가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물만 왕창 풀어 제끼면 사실 그거 되게 휘발성이 강해. 문제 왕창 풀면 실력이 안 느는 건 아닌데 실력을 정말 잘 늘리려면 내가 지금 푸는 이 새로운 문제들을 결국 과거의 학습 과정과 유기적으로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실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기출을 다시 공부한다. 그리고 필요한 단원의 경우는 개념도 다시 한 번 정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게 옳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를 지금 진짜 실전 연습하는 단계는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회 내지는 2회에 실전용 모의고사를 하는 것과 그것을 하는 건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기출 문제를 병행하고 또 다른 실전 모의고사는 문제집처럼 활용해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지하게 문제만 풀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그런 방향 하나를 잡아드리고 두 번째 학생 같은 건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 선생님 제가 아직은 기출도 사실 다 안 끊었는데 제가 6평 때 말이에요. 사실 기출 문제를 풀었으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아직 놓치는 것들도 있고요. 빵꾸난 것도 있고 사실 기출 3회동 아직 덜한 것 같아요. 기출을 꼭 3회동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기출을 좀 더 내실 있게 다시 봐야겠다라는 마인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출 볼 때도 개념 다시 보는 게 맞아요. 대표적인 단어는 예를 들어 줄까? 확률과 탐구의 통계 단어는. 여러분 문제만 주로 풀지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 되게 많은 거야. 또 기하화 벡터 이 단어는 진짜 애들이 문제만 풀어요. 주요한 개념이 무엇이 있는지. 평련벡터나 공간벡터나 마찬가지인데 주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정리 한번 해봐. 그러면 정리가 또 안 되기도 한다고. 기획도요 개념 정리 잘 할 수 있어요. 상반기 개념 학습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대단원별로 대단원별로 개념 학습과 병행해 가면서 기출을 다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전략이고 너무 빠르게 모의고사 위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 상황이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이 들 땐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조차도요. 실전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너무 이제 나중에 해야 될 것. 9월쯤에나 하지 않을까. 나는 아직 실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요한 기출과 개념 정리가 다시 한번 진행되면요. 적어도 여름방학 이 시즌에 적게는 한 2회. 그리고 많이는 한 4회 정도 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어가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단어는 우선적으로 어딘가. 이것은 너무 세분화된 유형으로 가지 말고 대단원별로 가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쪽은 지금 우리가 복습 과정이잖아요. 이쪽은 복습 과정일 테니까 얘 둘 다 대단원별로 가는 게 좋아요. 대단원이 뭐예요? 대단원은. 대단원은 지수로구, 삼각함수, 미분, 적분, 문과생의 경우는 아니면 수혈의 극한, 아니면 급수 이런 식으로 큰 덩치들이 있죠. 다항함수의 미분법, 아니면 수투의 유리함수, 무리함수 아니면 함수의 전반적인 이론, 이런 식으로 대단원별로 개념 정리와 핵심 기출문제를 다시 보는 이 과정을 꼭 사과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학생의 입장에서도요. 매주 말에 토요일에 내가 아직은 준비가 충분히 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점 단원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 이번 주에 만약에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했다. 아니면 공간백터를 공부했다 하면 그 단원 문제들을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잘 풀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약간의 기대감 같은 걸 가지면서 점검 용도로 실전 모의고사 또 하세요.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 학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설정한 후에 그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보충할 것들을 보충할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다라는 두 가지 다 좋은 전략이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보다 결국에는 뒤처지는 게 아닐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승부는 11월에 갈리잖아. 그렇지? 그때까지 얼마나 자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잘 파악하고 약한 단원, 약한 유형을 보강해 가면서 예실 있게 준비하느냐가 승부를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혹은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균형 있게 다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걸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여름방학이니까. 여름방학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찬스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여름방학은 그 어느 시기보다 밀도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고 무게중심을 어디에 좀 놓을 것이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전략을 짜는 입장에 섰을 때 사실 선생님이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꼭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마인드예요. 마인드. 지금쯤 아마 이럴 거야. 아 자신감이 막 팽배한 사람일 수도 있어. 6평을 쳤더니 너무 잘 나왔어. 최근에 모의고사 필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든 게 자신감 있게 좀 밀어붙일 때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너무 들뜨지 마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지금 약간 불안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팔랑귀라고 하죠. 친구가 이렇게 한 게 맞대 그러면 또 왠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친구가 저 강의를 들었는데 성적이 올랐대 그러면 또 그 강의를 나도 들어야만 할 것 같고 이런 어떤 많은 약간 미정상태의 뭔가 결정하지 못한 상태의 불안감들이 좀 더 광범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두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얘기예요. 한 달이면 사람이 변해요. 이건 선생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고1 여름방학부터 공부를 사실 열심히 시작했어요. 어? 자랑하는 거냐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를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면 마이너가 별로 없었는데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시작했어요. 그때 되게 막연했지.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제일 유명한 책 그 당시에는 거의 유일한 책이었던 정석 같은 걸 하나 들고 영어책 두꺼운 거 하나 있어요. 그걸 들고서 도서관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전 처음 진짜 집중해서 풀로 하루 종일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4주 정도. 그런데 할 때는 사실 이게 성적이 오르는 건지 이런 건지 잘 몰랐거든. 그런데 마치 내가 한 달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학교로 돌아갔더니 진짜 많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밀도 있는 4주 정도의 기간을 스스로 계획해서 한번 지내봤더니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떤 학습량이 쌓여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 한 달 동안 수학 철저히 이만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만큼밖에 안 될 것 같지. 그래서 1년 내내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그나마 좀 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수능군은 많이 또 슬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어. 이것은 꼭 수험생만의 일이 아니야. 어느 일이든 정말 몰입해서 4주간 정말 온전히 푹 빠져서 그 하나의 일에 집중하잖아요. 사람이 변해요. 신경체계가 변하고 뇌구조가 변해요. 느껴지는 포스가 변하는 거고 이런 걸 목표하셔야 돼요.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온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있잖아. 성적도 반드시 올라요.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여름박 얼마나 해가지고 얼마나 성적이 오르겠으라고 마음 먹고 시작하면 진짜 안 올라. 그런데 4주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겠다. 나는 지금까지 공부의 밀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학교도 안 가고 이제 방학이잖아. 정말 나한테 필요한 강의들을 쏙쏙 골라서 수강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모든 시간에 온신경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에 4주를 가지잖아. 그러면 정말 실력 많이 향상되고요. 구체적인 점수로 바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 그냥 대략 이것저것 조금씩 하면 조금 늘겠지 하는 마인드로는 진짜 조금밖에 안 늘어요. 그러면 정말 저러의 찬스 여름방학을 상당히 의미없게 이렇게 보내는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있잖아. 대부분 다 그냥 고냥고냥하게 그냥그냥 고만고만하게 하게 돼 있어요. 평균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열정적으로 한 달을 보내겠다라는 마인드를 탑재하고 시작하길. 알겠지? 두 가지 당부 드렸어요. 성적은 반드시 오른다. 한 달이면 사람이 변할 정도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다라는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점수대별 목표이기도 하고 점수대별 목표를 너무 또 틀에 박힌 채로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 가지를 다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진짜. 이 세 가지를 나는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취할 거야.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거예요. 전형적인 문제 해결력을 향상하자. 수능은 이번에 6평이 좀 어려웠다 쳐도요. 계속 지금까지 있잖아. 아주 그냥 초기 수능이 아니야. 1994학년도 수능이 1회 수능이죠. 그거 완전히 신뢰용들만 나오는 첫 번째 수능이었고 지금은 그런 시험이 아니죠.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기출 문제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상당할 정도로 예측 가능하게 시험을 내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간의 기출 문제를 충실히 풀면서 전형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최소한 예전에는 이게 80점대였어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최소한 70점대까지를 얻을 수 있어요. 최대한 70점대 정도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잊지 마시고 아직까지 전형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확한 풀이법과 정확한 개념 적용을 연습하면서 기출 문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기치들이 있지 그 녀석을 연습하는 때 주력하세요.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시험을 운영해 나가는 능력이 향상된 자신을 한 달 후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진짜로 한 달 후에 모의고사나 이런 걸 치게 되면 이제는 좀 슬슬 풀리는 문제들이 다수가 발견돼. 그게 한 세뇌모낭만 차이가 나도 엄청난 변화로 느껴질 거야. 실제로 세뇌모낭이면 점수가 12점에서 14점이 되지. 그런 점수가 그냥 올라가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반드시 기출 학습을 밀도 있게 진행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기출을 띄엄띄엄 봤다. 아니면 특정한 커리큘럼에 약간씩 들어가 있는 기출을 봤다 하면 조금 더 과감하게 단원별 기출 문제를 독파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서 단원별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고 반복해서 푸십시오. 그러면 전형적 문제 해결 능력이 급상승할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낯선 중킬러 해결 능력이. 이 표현은 뭘까? 낯선 중킬러. 이번 가형의 경우는 이런 게 한 5개. 많이 넓게 잡으면 7개까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고 결국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아서 1등급컷, 2등급컷, 3등급컷이 확 내려갔죠. 나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중킬러가 가형처럼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률을 보면 그동안 너무 평이하게 나왔던 문제들과는 조금 다른 약간의 포인트가 숨어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등장했다고요. 그 문제들이 앞으로 올해 수능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목표가 돼요. 하지만 이 낯선 중킬러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또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아주 그냥 아주 갈증이 있을 거예요. 그치? 자, 이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잡는 건 당연하고 타당한데 그 방법이 좀 막연할 수 있죠. 선생님이 대안을 좀 그래도 말씀드릴게. 대안의 첫 번째는요. 아주 그냥 이 중킬러를 한 큐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묘책은 없다. 지난번 퀘스트에도 그 얘기했다? 없어요. 왜냐하면 낯선 문제들은 읽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풀이 과정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 기계적으로 막 해법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읽고서 개념을 적용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문제잖아. 하지만 켈러는 아니야. 세, 네 개의 개념이 조합되어 있는 건 아니야. 한 두 개 정도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은 양질의 문제를 진짜 이제는 그냥 27 플러스 3 이런 게 막 통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게 아 이거 빨리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 문제를 독해해서 정확하게 풀어놓는데 집중한 훈련 하시면 되고 양질의 소스만 잘 고르시면 돼. 그치? 양질의 소스란 계란하지 않고 여러분 6평 2번 시험 문제가 굉장히 지저분했다고 느끼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지저분하지 않아. 그동안 풀어왔던 방식으로 잘 안 풀리고 외길로 다른 길로 가니까 계산량이 좀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괜찮아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올바른 접근을 하면 또 깔끔한 풀이들이 다 있다고. 그게 평가원 시험이잖아. 지금 6평이 지저분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오해는 접어두세요. 양질의 문제들은 잘 다듬어진 문제들은 한두 개념을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힘을 묻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길을 잘 찾아내기만 하면 깔끔하게 풀려요. 절대 6평은 지저분한 시험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중킬러 문항들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 그런 문제집을 잘 선별하셔서 훈련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원컨대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은 여전히 지저분한 문제가 중킬러라고 생각해 그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실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기출킬러를 마스터하자. 이건 6평 이후에 선생님의 학습 방향을 제시할 때 말씀드린 건데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객관적으로 낮아졌지. 킬러의 형식은 유지하지만 그 킬러의 형식을 유지했다고 해서 작년과 같은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왜? 기출을 재출제했단 말이죠. 30번. 가형 같은 경우는 30번, 29번. 나형 같은 경우도 21번은 당연히 재출제예요. 그리고 29번 신의 형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30번도 30번도 사실 쉽지는 않았다. 나형은. 그런데 30번도요. 사실 수혈과 결합하는 측면만 빼고 나면 다항함수의 기본 형태를 찾아나가는 고전적인 주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기출킬러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마스터하는 것. 나형 같은 경우는 격제점 개수 세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개씩만 푸세요. 그건 본질이 아니야. 이제는 현재의 출제 경향이 잘 부합하는 기출 문제를 다시 한 번 마스터하자. 그것은 그냥 띄엄띄엄 각자 다른 문제들이 출제된 게 아니야. 사실은 일정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화하면서 출제되어 온 문제들이라 그 진화의 맥을 잡고 그 주제의 핵심적인 고리를 이해하고 나면 사실 잘 보여. 그러니까 기출킬러는 짜임새 있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출킬러가 다시 한 번 재출제되는 킬러가 약화된 형식이라고 했지. 킬러가 좀 약화되는 방식으로 기출킬러가 재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은 96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보다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또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선생님이 제공해드리는 구체적인 목표인데 등급대별로 조금씩 느낌이 다를 거야. 선생님 저는 이거나 해야겠어요. 선생님 저는요. 이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버리고요. 이거는 이거나 좀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뭐 이거는 그런데 킬러는 막였네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의 목표만 잡지 마시라는 거 알겠네. 셋 다 할 수도 있어. 정말 무리라고요. 현실적으로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셋 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목표를 잡고 학습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오늘 여름방학 학습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되게 덕담을 해주고 여러분들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이런 기조로만 설명드릴 생각 전혀 없었고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이게 지금 우왕좌왕하는 시기라고 이 시기에 정말 또렷한 하나의 방향을 잡아서 밀어붙이잖아요. 그 어느 해보다도 훨씬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저러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여름방학 학습 진짜 집중합시다. 이번 수험생의 여러분들의 이번 여름방학은요. 일상시기에 6개월과 같은 정도의 밀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작년 재작년에 수험생들이 여름방학에 정말 집중해서 훈련해서 급성장을 이뤄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당연히 당연히 있잖아. 모든 일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란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다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잡으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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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